어디 갔었어 어디 있었어 신사동 인사동 화났어 안 났어요 화 인사동이라니 인사동에 있으면서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해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웃어요? 왜 웃어요? 수빈 나와요 지금? 신사동 인사동이 아니고 신사동이요 처음부터 신사동호랭이랑 준비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인사동호랭이가 아니라서 미안해요 인사동호랭이가 아니라서 MIT rumor 작품 ع fig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